티팩트 티팩트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티팩트는 답이 없다 반복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네 잘못 누른 창의성은 억누를 수 있는게 아니지 창의성은 억누를 수 있는게 아니지 역장 나의 창고 개쓰랭이네 아우 씨 뭐고 이게 네 재활용으로 다 태워 그리고 유성타격을 쓰는거지 유성타격을 쓰는거지 우리가 저주받은게 아닐까 저주 그 자체 커즈드 원 아이 카드를 아이 카드를 카드를 5개를 받는데 덱이 전혀 안쎄져서 뭐하자는거야 꼴받는다 저 작은 점액질 좀 죽일래 저 작은 점액질 좀 죽일래 디팩트의 슬픔이랄까 디팩트의 슬픔이랄까 아니 언제까지 타격만 써야되냐고 아이씨 카드같이도 않은것만 주네 급 어질어질하다 아이씨 유사 게임 유사 캐릭터 유사 점타 아이씨 가자아 자 해공갈 아이고 육강량이 사람친다 아니 로보 친다 편향 메아리 기계학습 메 룬 엘리트 절대 안가 엘리트 절대 안가 가면 죽어 룸피니까 룸피니까 강화 줬네 해서 강화 카드나 열심히 써야겠다 고껍벗 깍인데 이거 고구마 깍는 미친루 자가 수리 제발 조각 모음 알고리즘 다 줘 제발 터보도 너무 갖고싶네 킹전기방전 개꿀 잡 나이스 베아리자가 수리각인데 유불필옵소 꺼져 가방 케미컬 순수 험드 오한 뇌우 아 가방 갖고싶다 백산디 오한 너무 비싼데 비싸 재활용 조각 모음 메아리 이렇게 강화할까 순서를 안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귀 아프고 귀 아프고 안녕하세요 창공을 먹은게 운명이었을까 운명의 데스티니 명중이나 쳐 먹어 어떻게 이런 덱이 존재하지 보스 뭐였지 혼돈 청동자동인형 이래도 혼돈입니까 지금까지 혼돈이 트롤 너무 많아서 쓰기 두렵다 켈리퍼스 너무 잘 떴는데 켈리퍼스 뜬건 진짜 진짜 이건 너무 잘 떴다 야 좀만 파줘 좀만 파줘 좀만 파줘 조각 더블쓰고 빙하 더블쓰고 이러면 잡지 잡지 켈리퍼스 맞춰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나의 방어도 불만이 있어 터보 터보 알고리즘 터보도 필요하고 알고리즘도 필요한데 재활용이 터보 대체 약간 해준다 치면은 알고리즘 먼저 넣지 알고리즘 메아리 켈리퍼스 못참지 이건 개쩌는 콤보라고 이건 개쩌는 콤보라고 이건 개쩌는 콤보라고 영방어 소멸 쓰냐 나 제발 메아리 쏴야 되잖아 메아리는 결국에 cp를 주니까 써야돼 메아리는 결국에 cp를 주니까 써야돼 가려줘 좋았어 좋았어 소비 소비 아.. 소비 소비 쓰면 창공이랑 써서 밸류 부환인데 이거 강화되어 있었으면 고민 안했는데 좁게 고민되네 메아리 강화하지 말고 소비 강화할까 메아리는 강화하고 싶은데 소비 역할을 창공지능한테 맡겨다 소비 역할을 창공지능한테 맡겨다 소비 역할을 창공지능한테 맡겨다 스테 거 제거 너무 잘 떴고 개노삼 나오면 터질 것 같아서 안 갈래 잡긴 잡을 것 같은데 체력 65나 있고 청전기 방전 쓴다 치면 뭐가 나와도 잡긴 잡겠다 아이씨 제일 안 좋은 거 나왔네 저거 죽여주세요 제발 아아 아잉 제발 안돼 죽이지마 안되 일생 첫 턴 마리 떴으면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작은 청동구추들아 아잉 제발 아잉 제발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먼저 돌려받아야겠지 히트 빅트, 도어 그레이트 월 자, 내 쌍설군. 아니, 이거 왜 자꾸 나오는데? 닐를 디럭만. 아, 쒸. 에에에. 3장이야, 룬반구야. 3장 하자. 호스트는 유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유물이 아니라. 터보나 재활용으로써 쓰고. 3코, 캘리퍼스, 메아리 덱이다. 터보 걷어내기 요렇게 나오는게 낫고. 요렇게 계속 맞는거 너무 안좋아. 포스트 뻥튀기 카드가 나와야돼. 와, 이거 뭐 붙었어야 되냐. 빨리. 빨리. 저거 먹어야돼. 룬피규준. 룬피규준. 인테레스틱. 재활용 할 수 있는데. 재활용으로 태우면 되는데. 아나는 상점에서 지우고. 어, 상점 두개나오. 터보 떴고. 생꽃. 광기 필요없겠지. 냉정함 사야겠는데. 어허. 어허. 비행기. 배중시계. 태양계. 태양계 사자.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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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지 사자. 써 편하고. 터보 쓰고. 컴드 되게 애매하네. 터보 사니까 터보 뿔 나오는거 봐. 거짓네. 냉정함. 배 안주냐.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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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단추.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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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나 이런거 좀 주지 냉정함 안뜬게 너무 맘에 안든다 냉정함은 떴어야 했는데 가방있네 맥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 매알이 빨리 줘 급해 써질 비단 자가 자가 아니 터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눈 헬 퀴기 아이 컴드 써야되나 아까 컴드 넣을걸 그랬나 아이 근데 냉정함이 훨씬 나은 상황이라 지금 덱에서는 지금 덱에서는 냉정함이 맞아서 배 배 댐 써지 비단으로 맞고 아 써지 비단 달달하네 냉정하지 못한 디펙트 열혈디 이거 핸드 안 비우면 어차피 화상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졸렬하게 잡아야겠다 졸렬하게 잡아야겠다 내가 인스크립션을 해보니까 졸렬한게 짱이더라고 졸렬하게 아씨 덱 썩지마 덱 썩으면 화상 들어와 이제 쇼콧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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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소비 소비가 나와버렸네 소비장성 깍아잡을 떼쓰 단점 그 외 장점이 없음 이런거 말고 냉정함 좀 주십쇼 오예 실례가 안된다면 냉정함 하나만 사주십쇼 쇼콧템 알알고리즘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두번 쓸까 한번만 쓰는거 좀 위험한가 빨리 쓰자 늦게쓰면 카드 덜 나온다 써편 악위정도 잡을때는 문제가 안되긴 한데 아예 터보 집었는데 터보 플러스 나와가지고 터보 잉여된거 좀 그러네 부스트 기스템 달달 사백 삼십 삼골드 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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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겨 구워 피를 흘리고 있는거야 여어억 여워 아 제발 저거 저거 굿 이즈 이즈 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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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못 먹었네 내반네 도치 않음 맵 업 서지단추 개꿀인데 저거는 뭐 서지하고도 좋아 아 냉정함 없는거 진짜 뼈아프네 이거 냉정함 차이 엄청나는데 알알 법법 업 아니 편향만 계속 죽음이셔는 안되고요 그러지 마세요 재활용으로 다 퇴워면 되겠다 액트3는 걱정 안된다 액트4는 걱정이 좀 드네 1회가 될 게 아이다 지울 게 없네 괜히 여기다 메아리 넣었다 천천히 잡아 천천히 잡아 앵꽃 올려둬 어 천천히 잡아 천천히 들어가 나온다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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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써지단추 써지단추하면 편향 못하는 것임 퍼버 퍼버 빼도 되겠죠 작은까까 겁나 세진다 진짜 창의적인 인공지능 썼으면 애들 계속 킹왕짱 세지는데 감당이 안된다 엘럴드 미친 엘럴드 미친 아 더보 꺼져 역합축 역합 조금 늦게 떴으면은 역합 조금 늦게 떴으면은 위험해 겠다 제발 형님 이것좀 지워주세요 제발 형님 이것좀 지워주세요 제발 미친 방전만 나와 이게 누전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방선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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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갈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아 제발 아 제발 됐다 포도알 떴다 보도알 떴다 아 아 돌겠네 이게 다 let me 내 행사가 미투애지 같은 거 어 이러면 카드 써야 되네 아이쒸 이제 파워 카드 쓸 수 있으니까 좋나겠지 창과 방패와 그 언저리들 창과 방패와 강호할 게 없다 아이 냉정한 뿔이나 주지 거지 같은 게 대단한 멤버십 성급함 성급함 각인은 표리검 원천 수리검 사고 명중 지우고 밀제 포션 사고 아 아 표상사까 고맙다 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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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 안 깎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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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보는 메아리에 쓰죠. 창공 혼돈 반복까지 쓰자. 특이호... 메아리님... 급해요. 아... 버퍼 뽑을 수 있을까? 에휴... 정전기 방자 수능이 낫겠다. 오... 오... 서지 비단 재활용... 어... 메아리에 푹 쉬었어야 되지. 그러면은... 비단을 먼저 쓰고... 복포 메아리하고... 오버쓰고 넘어가자. 오버쓰고 넘어가자. 편편하다. 누달 튀기 남겨라. 누달 튀기 남겨라. 저에서 편향 나오는 건 진짜... 오졌다. 레드무비가이다. 이거 보도 키우는 게 낫겠다. 보도 키우. 이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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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인공지대는... 실수로 먹은 게... 약간 의도된 것입니다. 저는... 2800 방어주는 유물이 있다? 이민첩... 수리검 개똥 유물이네 이거. 삐... 골드 세이브 469 골드 세이브 469 골드 세이브 469 배달원이랑 합산됩니다. 그냥 털 그냥 털 그냥 털 서엄수 안 나오는거 봐. 절반